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대구대학교 학생보대사 알림이 김단비, 배성아입니다 풋풋한 새내기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까탑도 대보고 재미있는 동원회 활동도 놓치지 마세요 자원봉사 같은 대외활동도 빼놓을 수 없겠죠 대학생활의 꽃은 연애 새내기 여러분들의 멋진 꿈 대구대학교에서 펼쳐보세요 꿀팁 하나 대구대학교 페이스북 아직 모르세요?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학사정보 학과, 동아리 정보와 새 소식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대구대학교 페이스북 재미있는 이벤트도 수시로 열린다면 꿀팁 둘 수업 잘 듣고 조모임 잘하기 꿀팁 셋 시간표 잘 짜고 수강신청 잘하기 선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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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할게요 학교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